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병렬전송과 직렬전송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의 계략적인 개념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중 현재 보내고자 하는 바이트를 선택하여 TX 레지스터로 보내면 TX 레지스터의 각 비트가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의 RX 레지스터의 각 비트와 1대1로 연결된 손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병렬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내는 시스템이나 받는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별도의 클럭라인을 통하여 클럭을 보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전송하거나 별도의 제어선을 통하여 각 시스템의 상태를 상대에게 알려 전송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와는 달리 직렬전송은 현재 보내야 하는 바이트를 레지스터에 보내면 각 비트를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시리얼라이저를 통하여 내보내고, 마찬가지로 수신 시스템에서는 순차적으로 수신된 비트를 받아 레지스터에 저장하기 위한 디시리얼라이저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서데스라고 불리는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의 클럭 속도는 시스템의 클럭에 비하여 바이트의 길이만큼 빨라야 하기 때문에 수기가헬츠에서 수십기가헬츠로 동작하는 논리회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에 대하여 병렬전송은 클럭 속도가 느리지만 직렬전송은 고속회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으로 병렬전송은 다수개의 선을 구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우핑과 라우팅 면적을 차지하지만 직렬전송은 적은 수우핑과 적은 라우팅 면적만을 요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개의 연결선을 구동하는 것과 1개의 연결선을 N배 빠른 속도로 구동하는 방법 중 궁극적으로 전체 전력 소모는 직렬전송이 병렬전송보다 월등히 적게 소모합니다. 병렬전송은 별도 클럭선을 통하여 시간과 흐름을 통제하지만 직렬전송은 통상 통신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수신부에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클럭과 흐름 제어 및 데이터를 복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신부 복잡도나 설계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병렬전송은 동일 보드 내에서 칩과 칩 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에 적합하지만 분리된 두 개의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는 직렬전송이 적합합니다. 고속 병렬전송에서는 각 데이터 라인 간의 지연시간 차이인 스퀘어와 인접 라인의 트랜지션에 의하여 신호가 변화되는 크로스톡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직렬전송에서는 송신부와 수신부 클럭 주파수 차이나 전송선의 밴드위스 한계에 따른 인터심볼 인터페런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렬전송의 스퀘어와 크로스톡은 각각 DLL과 캔슬러를 통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직렬전송은 수신된 신호로부터 클럭과 데이터를 복원하는 CDR이 사용되며 밴드위스 제약에 따른 ISI는 이퀄라이제를 이용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응회로가 병렬전송에서는 각 라인마다 필요하지만 직렬전송에서는 하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적응회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흔한 오류 중의 하나가 병렬전송에서 가는 선을 이용하여 병렬선 수를 증가시키면 한 번에 많은 비트를 보내 고속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호 굵기와 간격을 반으로 줄이면 저항이 4배, 커페스턴스가 2배 증가하고 크로스톡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렬선 수를 증가시켜도 전체적인 전송 성능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보실직 솔넬선 수를 증가시키면